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얘기한다고 해서 암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타트에서는 당뇨 얘기를 해도 결국 뉴스타트이고 비만 얘기를 해도 뉴스타트이고 모든 해결은 유전자에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정상화되면 회복되면 모든 병은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뇨라고 해서 비만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병이 아니에요. 당뇨병 강의도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면 아, 그래서 암도 이렇게 쉽게 낳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당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뇌은 뭐예요? 소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이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병, 이게 당뇨병입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그럴 때만 잠깐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수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변에 당이 나오면 이것은 참 낭비적이죠. 그 피 속에 있는 당이 소변으로 흘러나오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당이 뭐 하는 건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당은 어디로 들어가서 세포 속에 있는 어디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엔진, 그렇죠? 당은 엔진에 들어가서 연소되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당입니다. 그래서 당이 세포를 일단 보해드리고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세포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여기 하나 더 그릴께요. 이 세포하고 접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배웠는데 까먹었죠? 네? 네, 혈관인데 무슨 혈관? 네,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 벽과 이 세포막이 어떻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속으로 가고 있는 혈관에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적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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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혈구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산소 O2 산소는 그냥 피 속에 녹아서 세포 속으로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뭐가 있다? 실뭉치 실뭉치는 뭐 덩어리다? 유전자 실덩어리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제가 그냥 4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는 건강한 사람의 세포 속에 약 3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줄어지면 에너지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으니까 맨날 기운 없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300개에서 200개로 줄어지면 아주 기운 없고 나중에 100개로 줄어지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서 기운이 없는 사람은 뭐 먹는다고 힘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뭘 잘 먹어도 실제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어떻게 연소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줄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사람은 자꾸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해져서 숫자가 300개에서 250개, 200개, 180개, 160개 그래서 점점 피곤해져요. 점점 피곤해질수록 운동을 해야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더 줄어져요. 그래서 맨날 병원에 가서 영양제나 맞아야 되겠다, 뭘 먹어야 되겠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운동을 해야 해요. 피곤하더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안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생기가 안 나도 생기를 자꾸 받도록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고 싶지 않아도 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생기를 더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할 기분이 나야 한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일단 별로 할 마음이 없어도 박수를 칠 마음이 없어도 운동할 마음이 없어도 일단 어떻게 하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분은 피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은 산소보다 훨씬 분자가 커요. 그러니까 그냥 일로 스며들어 가지 못하고 당분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그런데 이 통로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고 해요. 꼭 뭐처럼 닫혔다가 열렸다 하냐면 엘리베이터처럼. 엘리베이터를 열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초인종이 스위치가 딱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서 눌러야 돼요. 여러분의 유전자도 켜지고 꺼지고 할 때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노란색 물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노란색 물질을 꺼내서 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가 세 개. 이것을 무슨 기라고 불렀다? 매칠기라고 불렀다. 이 매칠기가 스위치에 가서 딱 붙으면 유전자가 다 꺼지고 매칠기가 스위치에 붙었다가 딱 떨어지면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탁 켜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생기다. 그래서 켜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매칠기를 떼주고 생기가. 그런데 생기가 막혀 있으며 그렇게 유전자 조절이 잘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켜질 때 잘 안 켜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피 속에 녹아있는 당분이 문이 열렸을 때만 돌아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게 하려면 무엇인가가 와서 이 조인종을 스위치를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주는 것이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췌장에서 췌장에서 생산해서 피 속으로 보내는 인슐린의 약입니다. 인슐린이 가서 쫙 눌러줘요. 그러면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피 속에 녹아있던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타서 연소가 돼서 에너지가 생산하게 되더라. 그래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전기에너지로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가 흐를 수 있어?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밥을 먹었을 때 위장이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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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이 주물럭 주물럭 하는데 이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잘 생산이 안되면 주물럭 주물럭 하는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소화도 안돼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겠냐 영양제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를 시작해야 돼?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운동 시작하면 그때 특히 운동을 하면서 산이 너무 좋다. 이렇게 공기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 그리고 심호흡하면서 운동을 하면 산소도 잘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당근도 잘 들어가서 잘 타요. 그러면 기운도 나고 에너지도 잘 생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 지방세포 속에 저축되어 있던 지방세포로부터 나와서 지방을 자꾸 태워서 비만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가지고는 안된다. 자꾸 다이어트는 반복할수록 어떻게 된다? 일단 굶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다이어트 하는 바람에 렙틴 유전자, 지방세포에 저축되어 있는 지방을 꺼내서 지방세포를 작게 만들어주는 그 물질,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더 꺼져 버린다. 자꾸 다이어트 해 봐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반복할수록 살이 빠지긴 빠졌다가 어떻게? 더 쪄 버린다. 그런 것을 요요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면 혈액 속에 있던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서 거기서 미토콘드리아를 들어가면 타야 됩니다. 태우려면 첫째, 뭐가 들어와야 타요? 산소가 들어와야 타요.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를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 넣어주고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그다음에 타려면 어떻게 돼요? 점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차장에 세우는 여러분의 차가 가려면 휘발유가 엔진 속에서 타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타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시동을 걸어줄 때 엔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치치치치크 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면 스파크가 바로 뭐예요? 바로 생기예요. 그래서 생기가 기가 막힐 때는 힘이 나요? 안 나요? 축 늘어집니다. 에너지 생산에 앉아서 몸에 기운도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혀요?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구나! 신난다! 그러면 내가 희망이 있네? 그 생기가 넘칠 때는 희망이 있을 때 또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돼서 내가 낳을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것을 어떻게? 알았다! 다 이게 영적인 얘기죠. 그 생기는 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딱 들어오면 영적 에너지가 딱 들어와서 여러분 몸 속에 흐르는 여기도 세포에 전기가 다 흐르고 있으니까 영적 에너지가 쫙 들어오면 영적 에너지를 받은 이 생체 전자파가 강력해져요. 그래서 스파클을 하면 당이 타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여러분이 힘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당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타서 에너지를 생산하기는 연료예요. 당은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당이 소변으로 자꾸 나와버려요. 왜 그럴까? 당뇨병 환자는 당이 자꾸 많아져요. 혈당이 높아진다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혈당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당이 피 속에 남아 돌아가니까 콩팥에서 이가 안 되겠다고 해서 콩팥에서 밖으로 당을 배설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왜 당이 자꾸 높아질까? 당은 본래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피 속에 있던 피 속에 녹아있던 당은 소위 우리가 혈당이라고 그러죠. 피 속에 나오는 혈당은 본래 문이 열려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 타야 돼. 소모가 돼야 돼.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왜 당이 소변으로 혈당이 높아져서 소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답이 나오죠? 문이 안 열려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당뇨병은 문이 안 열리는 병이구나. 여러분 문이 잘 열릴 때는 어떤 경우에 잘 열릴까? 문이 잘 열려야 될 필요가 있도록 살아야 돼. 그런 삶은 어떻게 살면 문이 자꾸 잘 열려야 돼요. 문이 잘 열려야 된다는 말은 문이 잘 열릴수록 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와서 많이 타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돼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 문이 열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문이 안 열리더라라는 것을 알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이 왜 안 열릴까?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문이 열리려면 체장에서 생산된 인슐린이 가서 초인종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체장에 있구나! 체장이 인슐린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문을 자꾸 못 열어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사하면 당뇨병의 혈당이 떨어지고 인슐린을 주사하니까 그 주사한 인슐린이 초인종을 눌러서 이 문을 열어주니까 피 속에 있던 혈당이 미토콘드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구나? 체장에 있구나! 이 체장에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당뇨병 환자는 체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게 됐나? 그것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과연 당뇨병의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이때까지 생각해온 대로 체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해서 인슐린 생산이 불충분해서 당뇨병이 생긴다는 추측이 그게 맞는 것일까? 그래서 그 추측을 할 때는 우리 사람이 하루에 우리들의 체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못 해냈죠. 당뇨병의 원인이 인슐린 부족이라고 증명을 확실하게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체장이 24시간 안에 얼마만큼 인슐린을 생산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을 모아서 정상 건강한 사람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하고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하고 했더니 아! 똑같아! 당뇨병 환자들도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인슐린 생산을 잘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당뇨병 환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하다? 그래서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체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체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생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체장암에 걸려서 체장을 인슐린 생산하는 부분 그 부분에 암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제거했다. 그러면 인슐린 생산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당뇨에 걸릴 수 있어요. 그건 수술 후유증이죠. 당뇨병 환자들은 체장이 인슐린을 잘 생산하고 그러면 같은 양의 인슐린을 생산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문이 잘 안 열리고 왜 어떤 사람은 문이 잘 열리는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문이 잘 열립니다. 같은 인슐린을 가지고 그래서 의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떤 학설이 생겼냐고 하면 인슐린의 문제가 체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 생산량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나? 스위치에 문제가 있겠다. 스위치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인슐린이 조금만 가서 눌러도 활짝 활짝 잘 열리는데 스위치가 둔해지면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잘 안 열리기 때문에 많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더 많은 인슐린을 어떻게 자기가 생산하는 인슐린 보다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주면 줘야 된다. 아, 그거 그럴듯하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가설을 받아들였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뭐가 둔해진 사람들이다? 스위치가 둔해진 사람들이다.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쩌다가 스위치가 둔해졌느냐? 이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원인을 끝까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느라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떤 학자가 스위치가 둔해진 이유를 알아낸 겁니다. 뭐냐 하면 스위치 표면에 파란색 물질이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가 생겨서 덮개가 거기에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누르려고 해도 스위치가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눌러지지 않으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더 많은 인슐린이 가서 세게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스위치는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서 온 거냐? 스위치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스위치 만드는 유전자는 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저게 다 꺼져 있어요. 스위치를 안 만들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덮개로 덮어놓는다는 말은 덮개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덮어놓는다는 말은 스위치를 보호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덮개로 덮어놔요? 사용 안 할 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휴가 간다거나 그럴 때 비행기 타고 휴가 간다거나 그럴 때는 자기 승용차 덮개가 있어요. 딱 덮어서 먼지 안 타도록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이 덮개가 필요할 경우는 어떤 경우다? 스위치를 별로 문을 열고 닫고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문을 열고 닫고 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운동이란 게 다 너무 건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또 그러면 운동할게요 나는 그래서 오버하면 안 돼요. 절제. 운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 지금 운동을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로 운동을 하셨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니? 그러니까 뭐 기본은 그냥 3초 정도 운동을 하셨는데 어디서 운동을 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적당히 해야 돼요. 지금 물어보신 질문의 핵심은 적당히가 뭐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안 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죠. 문 안 열려면 뭐가 필요 없어요? 스위치가 사용되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위치 보호용 덮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는다. 이게 당뇨병이에요. 이게 당뇨병이에요. 그러면 첫째 당뇨병에 접개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덮어놓는 이유가 첫째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유는 산소 부족입니다. 아시겠죠? 문이 잘 열려가지고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잘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산소 공급이 돼야 돼요. 산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식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아시겠죠? 산소 공급은 누가 도맡아서 해요? 적혈구가 산소를 배달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식생활을 하면 산소 배달이 아주 심각하게 방해를 받아요. 모세혈관 모세혈관 속에 적혈구들이 지금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가려면 이 피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말해 가야 돼요. 피 속에 고지혈증,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적혈구들이 끈적끈적해져서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결국은 모세혈관을 이렇게 막아 버려요. 그러면 우리들의 세포에 결국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를 못한다고 해요.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도 탈수가 없는 거예요. 연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소 공급이 돼야 타지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부족에다가 무선식사, 고지방식사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가 1960년대인데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해가 67년이에요. 입학을 61년에 해가지고 6년 동안 다니었죠. 그때는 그 61년부터 67년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그 당시 대학병원치고 제일 좋았던 대학병원은 세브란스 연세대학 대학병원치고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서 신촌에다가 멋지게 지어줬어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병실도 제일 많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입원을 하는데 세상에 제가 의과대학 총 6년이 다니는 동안 당뇨병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리게 돼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당뇨병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 노릇한다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많았던 병은 소화불량, 폐결핵, 장질부사 이런 병만 있었죠. 그때는 한국 사람들은 동맥경화도 없었고 당뇨병도 찾아볼 수 없고 책에는 그런 병이 다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 그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병에 안 걸리게 돼 있구나.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나중에 조금 잘 살게 돼 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 운동 안 하죠. 운동 부족이지. 그다음에 삼겹살 때려 먹기 시작했죠. 고지방 식사 그런 한국 사람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요즘은 미국 보다 한국이 당뇨병 환자 수가 많아지려고 합니다. 인구 10만명당.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삼겹살을 좋아해요. 그건 막 기름덩어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피 속에 지방량이 너무 많아지면 동물성 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이 자꾸 혈관에 쌓이니까 고혈압도 많아지고 동맥경화 환자도 많아지고 옛날에는 동맥경화 이런 거 없었어요. 심장마비 천만의 말씀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환자 발생률이 다 똑같았죠. 여러분 암만 봐도 암만 봐도 저희가 고작 당길 때는 한국 사람이 암 걸렸다 하면 위암입니다. 위암 아니면 간암 그 외에는 암이 없었어요. 유방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할머니 시대에 유방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대장암도 안 걸린다. 한국 사람은 전립선암도 안 걸린다. 유방암도 안 걸린다. 그래서 일본도 그 당시에 꼭 같은 상황이었어요. 유방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유방암에 안 걸린 줄 알았더니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못 살 때 하와이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밭에 노동을 했죠. 그래서 하와이만 가면 유방암이 생겨요. 왜? 거기 가서 고기를 들이따 먹기 시작하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은 다 고지방 식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되고 기름기가 피 속에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자꾸 피가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막고 하니까 이것을 피로부터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서 어디다 갔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갔다 저장하게 간에다가 저장해요. 그래서 간에다가 지방을 저장하게 되면 그것을 지방간이라고 불러요. 지방간이 되면 지방간이 된 사람의 간을 나중에 떼서 이렇게 칼로 잘라보면 간이 희그무리해요. 간이 새빨게 되는데 왜? 간세포 안에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서 그러면 간세포들이 제대로 해독작용을 잘 못해요. 지방에 눌려서 그래서 그게 다 결국은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이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때는 참 기름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상구야 참기름 좀 사와라. 그러면 그때는 병도 없었어요. 그 참기름병, 사이다병을 참기름병으로 병을 들고 가야돼요. 기름을 쫙 깻먹을 해서 짜줘요. 그러면 그 참기름 고소한게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래서 병 묻은거 먹고 고소하다. 맛있다. 그래서 조금 그때 배가 고파서 참기름병을 열어서 훔쳐먹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런 때에요. 그런데 요즘 튀긴거 막 먹고 기름이 넘쳐나잖아요. 음식에 그래서 건강식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기름기를 어떻게 줄여라는 것이죠. 튀긴 음식을 절대로 한입도 먹어서 안 된다고 아니라 가능하면 튀긴거 줄이고 그렇죠. 그렇게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운동 부족이 되면 뭐도 줄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것도 결국은 운동 부족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도 줄어지고 유전자들도 다 꺼지고 그래서 우울증도 일단 운동부터 시작해야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 나이가 내년이면 80인데 제가 이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생기를 많이 받죠. 그리고 혐의밥 먹고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운동을 제가 잭슬리 하고 있거든요. 잭슬리. 그래서 이제는 아주 건강해져서 옛날에는 못하던 운동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배낭에 돌을 집어넣어서 무겁게 10kg, 12kg 이렇게 해서 탁 쥐고 이제는 이렇게 오르막길도 어떻게 뛰기도 해요. 여러분 흉내려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해요. 없어서 못 먹지 소화는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단위에 서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구라 쳐도 끄떡도 없고 상담하고 이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활발한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거죠. 뉴스타트 하면 여러분 점점 암 좋아지는 것은 물론 암 좋아지고 나서도 뉴스타트를 계속하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암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니까요. 정말 뉴스타트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대박이요. 대박! 대박! 그 다음에 운동부족 고지방식사로 말미암아 덮개가 스위치를 덮어버리게 됐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그림을 보면 또 어떤 이유로 문이 열릴 필요가 없게 될까? 또 덮개가 필요하게 될까? 여기 눈이 보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문이 잘 열려요. 덮개가 없으니까 인슐린이 스위치만 누르면 문이 쫙쫙 열려요.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도 잘 들어가요. 기름기 있는 음식 안 먹으니까 그리고 뭐도 잘 와? 애생기도 잘 와요.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타니까 당뇨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은 알고보니까 운동부족 운동부족이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고 에너지 생산 필요가 없어지면 문을 열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려면 스위치를 눌러야 될 필요가 없어지니까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덮개로 덮었다. 산소 부족도 마찬가지. 산소 부족. 산소가 부족하면 여기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들어와 봐야 산소가 없으니까 태울 수가 없으니까 문이 많아.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그림 보면 되잖아요. 네? 그죠? 숫자가 그것도 운동부족에 속하니까 여기에 생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러면 여러분 당분이 문이 잘 열려도 소용없어. 왜 문이 잘 열려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충분히 왔는데 뭐가 와야 타요? 스파크가 생기가 와야 타지. 그렇죠? 그래서 맨날 기분 나쁘고 밉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일정자가 다 꺼진다니까 스파크가 생기가 부족합니다. 생기가 부족하면 당분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 스파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파크 생기를 막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슐린 주사 아무리 맞아 봐야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당뇨병을 낳아요? 그렇죠. 뉴스타트 한마디면 당뇨병은 완전히 끝납니다. 동맥 경화나 고혈압이나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 혈압도 운동하면 혈압이 쫙 떨어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혈압도 잘 올라가고 고혈압에 걸리면 당뇨병도 잘 생겨요. 이게 사총관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는 뉴스타트에서는 그냥 병 취급을 별로 안 해요. 우리는 암 정도 돼야 병이라고 쳐주지. 그래서 암 환자가 본래 당뇨가 있었다. 고혈압이 있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뉴스타트로 오게 됐다. 그러면 먼저 없어지는게 당뇨고혈압입니다. 당뇨고혈압은 그냥 한 한 달 정도만 뉴스타트를 착실히 잘 해 나가면 당뇨약을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혈압약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계속하면 당뇨고혈압을 제발 안 해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잘 해서 당뇨고혈압이 나 버렸는데 또 일로 돌아가면 당연히 당뇨가 다시 생기는 그런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암 환자로서 내가 뉴스타트에 와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더니 그 20년, 30년 고생하던 당뇨고혈압이 싹 없어졌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암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현대의학적으로는 다 따로따로 치료를 해야지.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유전자의 문제니까. 유전자가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회복돼서 당뇨가 당뇨나 동맥경화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암 치유되는 것과 어떻게? 꼭 같은 원리 곧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어떤 병이든지 다 어떻게? 치유되게 되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암은 암 대로 따로 치료해야 되고 당뇨는 당뇨대로 또 치료해야 되고 고혈암은 암 그러니까 약이 한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결말이 안 난다. 그래서 고혈암약 당뇨약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은 어떻게? 약으로는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뉴 스타트로 생기가 들어오면 모든 유전자가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암까지도 치유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될 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우후!